흐흐 흐흐흐 제 사람은 메로나 먹는데 흐흐흐 다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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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림만 사가지고 감사합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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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선아, 벌써 안 잤어? 닭고기 아이스크림 닭고기가 아이스크림이야? 몰라 닭고기로 만든 아이스크림인 것 같아 선아, 먹을래? 아이스크림 먹을래? 아이스크림 좋을까? 응, 비주얼은 되게 일반... 뜨거워? 약간 호두 아이스크림 진짜 아이스크림이네? 응 선아, 어이구 선아... 팍팍 먹고 싶은데... 팍팍 먹고 싶은데... 어, 선아... 개가 아이스크림도 먹어? 뭐? 세상 다졌다... 사람 쪽보다 더 고급지다 이거 비싸... 뭐 차라리? 아, 진짜? 응 사람은 매롱 남았는데... 아, 닭고기 데스크림인데... 별로 고기 냄새는 안 나는 것 같은데? 응 고기 냄새가... 무향? 아니, 약간 호두마루 같은데... 피쥬얼은 그런데... 먹어보기에는... 아이스크림... 선아, 이거 아빠 먹을게! 너 그만 먹어! 내가 먹을게! 아, 비켜! 아, 내가 먹을 거야! 왜 트러브해? 왜 트러브해? 빨리 먹어! 빨리 먹어! 빨리 먹어! 브라우니였으면 한입에 넣었을텐데... 다 먹었어? 많이 먹었네... 만삼방삼이 다 먹었나봐 다시 넣을까? 다 먹었어? 다시 넣고 내일 먹어봐 네... 아... 잘라! 아... 아, 무슨 소리야? 오늘의 연애는 또한 손을 구하고, 다 먹었어? 다 먹었어? 다 먹었어? 일단, 없어?